엑스야, 형님. 일주일 것 같다, 이제 해 뜨고 있어요, 지금. 응. 근데. 네? 그 저 왜, 해, 몇 시야? 지금 5시 7분이에요. 7분? 후딱 가시죠. 야, 형 한 10분만 더 자면 안 될까? 10분 더 자면 해가 떠버릴 것 같은데? 진짜? 네. 그렇게 금방 뜬다고? 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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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또 빵. 바게티 진짜. 습관적으로 드시네, 빠니바게티님. 야식도 있어? 막 먹나? 전날 밤부터 계속 저희 주변에 맴돌더라고요, 저 개가. 개가 한 마리 와서. 형 먹는 거였어요? 얘 준다고 하네. 달란절스. 고기 줬잖아, 쟤. 아, 나도 목맥해내심. 따 따 따 따. 따 따 따 따 따. 따 따 따 따.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저희가 때는 다다다 이렇게 불러야 돼